시스템 구축 방안 여덟 번째, 플랫폼 시스템 보안 및 장애 대책에서 보안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시스템 보안을 위해 정책을 미리 정하고요. 자연재해, 기타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놓습니다. 보안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게끔 컨텐츠를 어떻게 관리한다든지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한 부분, 접근 권한도 들어가고 여러 정책이 들어가게 됩니다. 자연재해, 기타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책은 백업을 어떻게 하고 일주일 단위로 백업을 한다든지 또 어떻게 진행한다든지 또 정책에 넣어서 보안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.